신명기 23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개기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극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 이 애돔 사람에게도 그렇다면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고 또한 애굽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듯이 애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이 애서는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자예요. 장자의 명분을 경월히 여겨서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이것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혼돈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서는 하나님한테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서를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망령된 자라고 말했으니까. 자 망령된 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음행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망령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버린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가 안 된 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한 자들은 당연히 여화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 애동족석은 어떻게 해서 3대 후에 다시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께서 18장 2절 찾아보시겠어요. 예수께서 18장 2절부터 4절까지 찾아보시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화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7, 8절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범죄하였을 때 그 이빨이 시다. 그런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속담을 더 이상 쓰지 못하리라. 분명히 여화는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물려받아서 그 자손에게 그 죄가 물려내려갑니다. 부모가 우상을 섬기면 그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그 자자손손이 가계를 따라서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 자손의 저주가 3, 4대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오늘 에스게서 1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그 죄를 지은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에서는 그 장자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왜 애덤의 족속은 3대 후에 여와의 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자기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다면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겐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다신을 회개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장자에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라는 의미를 주는 것이고 애덤 족속 3대 후에는 그들이 여와의 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별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었던 애서와 같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의 자손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 육체 욕심을 따라서 나아간 자들은 그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 자는 금세와 내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한 부분이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애덤 족속이 3대 후에는 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그 아들도 그 이빨이 시리다고 하지 말라 이 속담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그 범죄한 대로 자기가 죄를 당하겠거니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를 영접한 자들은 그가 애덤 족속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포도주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님이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이 심포도주를 받으셨느냐 심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심포도주가 어떤 고통을 좀 감해주기 때문에 심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포도주는 바로 에스게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심포도주 바로 아비에 지은 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죄에서부터 삶을 얻게 되지는 길을 열어주시는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통을 그가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것이 3대의 비밀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김멜이라는 숫자인데 이 김멜이라는 숫자가 타진이라는 왕관을 쓴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중에 왕관 이 타진이라고 말하고 있는 왕관을 쓴 알파벳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몇 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멜이라는 3의 숫자예요. 왜 김멜이 왕관을 썼느냐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3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로 오게 되어졌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 중 왕이 되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비의 죄, 아비가 신포도를 마신 그 아비의 죄, 그 이빨이 시리게 되어진 그것이 자손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애돔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또한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그의 땅에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고통을 줘서 종살이를 하게 했던 그 애굽. 그래서 애굽 왕을 사단인으로 상징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단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누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 속한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총에 그 장자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돔은 애서의 족석인데 애서와 애돔 족석을 다 연관을 해가지고 다 묶어서 말하게 되어질 때에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바로 애서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족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돔 족석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육체로 그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3대 후에 그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복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구원도 아니요. 또는 내가 어떤 죄와 가운데 있었던 죄의 후손이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복음을 가진 자라면 과거의 내가 어떤 자였고 어떤 자의 후손이었던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각의의 저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나는 그 가게의 저주에서 끊어진 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만 나아가면 이 모든 과거의 조상들이 받았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임한 저주와 진노와 심판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에게 낳은 쌍둥이 아들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를 믿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 사람 중에 장자의 몸에서 떨어지는 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예요. 장자의 모임 중에서 떨어져 나온 자가 에서요. 장자의 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가 야곱의 후손이 되겠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 중에 열두 아들은 어떤 자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게시록에 14만 4천인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14만 4천인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진 자로 표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표현되어지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믿는 자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그 장자의 모임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 중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는 그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떤 사람, 어떤 종족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잘 내 신앙을 점검을 해서 내가 어떤 자에 속한 신앙이냐 이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고 순정했던 야곱 그 축복을 끝까지 갖기를 사모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장자의 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고 기업을 얻고자 나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속한 상속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끝까지 십자가를 치고 따르며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장자의 모임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적당히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요 적당히 껍데기만 경건한 모양을 가졌다고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애서와 야곱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그렇지만 애돔이 3대 후에 또한 애굽이 3대 후에 여와의 총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죄악의 후손으로 또한 그와 같이 변질된 자들 속에 있었던 자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그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온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구원을 얻을 때까지 잠시도 방심하거나 회의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와의 총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이 신명기 23장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여 어떠한 자로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져서 그 여와의 총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여와의 총에 들어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